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4공장 파운드리 라인이 이달 말 공사를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재개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파악됐습니다. 5공장 기초공사 재개는 올 상반기 내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라인인 페이즈 3 공사를 먼저 실시하고 파운드리 라인인 페이즈 2 공사는 일시 중단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파운드리 수율이 낮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5공장 라인 구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한 파운드리보다는 디렘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